와 되게 젊으시다. 아유 반갑습니다. 너무 배고 싶었는데요. 어떻게 이렇게 몸이 너무... 놀러 오시는데 무리하셔가지고 패션을 좀 보시다 많이 보고 가셨어요. 너무 예쁘세요. 잘 오셨습니다. 변경 씨 반가워요. 장모님하고 두 분이 1박 하는 건 처음이죠? 어떠세요 오늘? 좋은데요. 어머니 누가 봐도 싫은데 좋은데 하는 거. 어머니 다시 하셔야 돼요. 누가 봐도 싫어하는 분 소중이에요. 괜찮아요. 겹치는 않지. 어머니 복장은 지금 엠티 분위기가 아니에요. 시상식. 멀리서 보면 약간 연인 같아요. 뒷모습은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뒷모습은 약간 연인인데 어머니가 지금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시대요. 울진에서 오신... 그 언니. 나이 드신 언니. 남수방 지휘가 물을 유통하는데 통역하신다고. 뒤보면서 삼박 삼박. 통역 필요해. 아니 여행? 안주 단에는 왜 데리고 막으라고 수술하고 싶어서 여름도 없고 안주 단에는 왜 데리고 막으라고 소절하고 싶을 생각도 없고 네. 네. 친구들 자꾸 되게 잘 보거든요. 네. 어머니와 혼자서 막 웃으시고 저희를 못 웃고 있는데 어머니 혼자 막 웃고 계신 거예요. 아니 우리 자막도 못 넣었잖아요. 네. 다 몰라서. 자막도 못 넣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만 있으면 그... 그... 장모님하고도 아무 연결이 다 되지 않을까. 같은 사투리니까. 현 서방님. 네. 저희. 예. 장소촌 제8강령이 있어요. 어... 서로에 대한 호칭은 그냥 함서방. 함서방이라든지. 네. 현 서방. 아니 알았어요. 신 서방. 어? 우리 함서방한테 그냥 함서방. 함서방! 이렇게. 편안해. 편안해. 아유 신 서방 실제로 보니까 젊은 게 보이네요. 야 변수야. 여기서 보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수고하세요. 네. 아 배짱기이신가 봐요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네. 이게 토요일이다. 길이 맥힌다. 토요일이다 뭐. 장일이다. 오늘 찍더라구요. 네. 어 되게 의외로 조그만데. 응. 운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자네 방은 없네. 벤서방은 어디에 쓰는데 방을. 여기. 어 화장실 아니에요? 아니요. 제가 오늘 뜯겨요. 변기니까. 아니요. 어머니. 저 여기 쓸게요. 제가 여기 쓸게요. 화장실은. 저는 여기 쓸게요. 어머니. 얘는 변수방 끼네. 이거 새 거예요. 응. 그럼 뭐 여자들은 옷은 따로 따로.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로 편안하게. 응. 예. 잠깐만 제가 이거 들어드릴게요. 응.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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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억지로 하신 분 아 이제 뭐 샤브샤브 샤브 샤브 야채 내가 찍어줄게 전소방님 뭐 하세요? 밥 좀 해먹으려고 옷 가랑 입으셨어요? 어머니 옷 어머니 제일 편한 옷을 보여요 제일 진주의 패션 리더 정말 스판 바지 스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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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뭐 있을까 어머니 앉았다 가려보세요 아 진짜 멋쟁이시다 장훈님 도와드리세요 예예예 아버님 운전하셨어요? 아버지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진짜 어렵나 아 진짜 어렵나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고마워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새신랑이에요? 아 2, 3일이 되거든요 예 전 이제 51일 차 아하하하 제가 지금 제 막내입니다 이렇게 둘이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? 이렇게 오랫동안 형님의 영화를 행동으로 처음이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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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촌